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드디어 2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여러분의 여러 회 같은 성원에 힘입어 저희 실적이 상위 0.1%도 달성을 했습니다 정말 저희가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기쁜 순간을 저희가 그냥 지나칠 수 없죠 그래서 저희가 재미있는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이 영상 아래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10분을 추첨을 통해서 뽑아서 그 중에서 5분 벤쿠버 광역시에 사시는 분 한에서는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선물을 드리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5분은 타주에 계시면 저희한테 비행기표를 보내주시면 제가 진짜 비행기를 타고 가서 선물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메일로 소중한 상품을 드리겠다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추첨은 내년도 초에 하고 당첨자분들도 선물 증정을 내년 초에 찾아가 뵙고 또 이메일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푹 쉬시고 내년 초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정말 좀 어려운 한 해일 수도 있었을 텐데요 안전하고 행복한 성탄절 보내시고 2022년도 건강하시고 또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앤 해피 누유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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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